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릴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에 남자 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이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되는구나 여전히 관을 했고 다시 사랑 안겠다는 맹세 내 때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같아 잠시 스친 플레이보이였다는 구만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초에 남자 동료래 둘인 천문에 밤해버렸대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했나봐 아 그래서 심각한 맘아 보이었대 슬픈 첫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진 들었다고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 여자의 네 번째는 선을 본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양다리 걸쳤다는군 내가 입장받고 생각해봐도 환장할로르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거야 한 주 끝나면 계속할게 아 그녀의 무진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리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콘 하던 그날에 말도 안 돼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왜 나이를 또 갉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난 사람을 하실 수 있는 눈을 볼 тебя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인형의 정 강이